안녕하세요. 암캐스트트록 정답 배각 거지는 정답 파악 정국입니다. 자, 요새 너무 덥죠? 진짜 이게 여름이 오긴 않네.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오는데 오늘 날씨가 34도였어. 34도. 밖에 숨을 쉬는데 허헉 하면서 막 사우나 있는 느낌? 숨을 쉬는데 뜨거운 공기가, 그냥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뜨거운 공기가 입안으로 들어오면서 헉! 가는데, 야, 우리 학생들 너무 공부하기 힘들겠다. 지금 이제 아마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 거의 다 끝난 학교도 있겠지만 거의 끝나가는 시기일 거예요. 이번 주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아는데 자,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이 될 거고 여름방학하면, 우리가 바다에 놀러갈 건 아니니까, 우리 수험생이라서 여름방학하면 내가 이 방학 동안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까? 어떻게 해야 올바른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? 자,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,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고3 학생들하고, 그 다음에 고2 학생들하고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을 우리가 3번을 봤어. 3월 학력평가를 봤고요. 그 다음에 5월에 치러진 4월 학력평가를 봤고요.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을 봤죠. 그래서 3번의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현재 등급이 좀 있을 거야. 자, 그래서 그 등급별로 일단 좀 나눠보면, 일단 1, 2등급 학생들은 크게 걱정 안 해요. 선생님이 크게 걱정 안 해요. 1, 2등급 학생들은 잘해오고 있었던 거야. 2학년 때부터 누적된 것들이 지금 바탕이 돼서 1, 2등급이 나오고 있을 테니까 잘해왔고, 작년부터 잘해왔고, 자,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1, 2등급 학생들에게는 뭐 이 정도 당부, 테마 특강을 다시 한번 보세요. 한 번 들었을 것 같아서, 벌써 한 번 들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세요. 혹시 안 봤다면 들으면 되고, 여름방학 이용해서 짧은 강의니까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. 자, 그래서 테마 특강을 듣는 거를 여름방학 때 짧은 기간 동안 듣는 걸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, 자, 정답 N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자, 정답 N제는 N제예요. 문제들을 쭉 해놓은 거고 자, 기출문제 응용한 거, 그 다음에 EBS 응용해놓은 거예요. 자, 그래서 올해는 특히 EBS가 좀 중요하잖아, 그치? 자, 그래서 EBS 응용해놓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자, 그래서 기출의 응용, EBS 응용으로 돼 있는 N제를 통해서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쭉 정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자, N제는 12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12가지 유형을 쭉 한 번 훑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,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1, 2등급이니까 크게 부족하진 않겠지만 자,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테마 특강과 N제를 통해서 싹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1, 2등급 학생들 별로 걱정 안 해요. 근데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들, 아, 여름방학의 기회예요. 이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, 3등급 이하는 일단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. 양적관계 중화반응 빼고 18개만 맞아도 이 2등급은 나와. 무조건 2등급이고 어, 난이도가 좀 높을 때 막 1등급 나오고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내가 3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절대 급하지 않아요. 양적관계 중화반응 그거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여름방학 동안에 아, 나머지 18개를 정복하자. 18개 중에서도 어려운 거 있어. 농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화학식 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산원원 반응 개수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. 그럼 방법이 뭐냐. 여름방학 동안에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18문제를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18개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이야. 기출의 정답을 푸는 거야. 자, 기출의 정답. 우리 기출의 정답. 교재 있잖아. 기출의 정답. 선생님이 오답노트까지 뜯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알죠. 자, 그거 뜯은 거 이제 다시 풀어봐야지. 여름방학 때 풀어보는데 자, 기출의 정답. 여름방학 때 이거 풀어라고 하면 어, 선생님 저 기출의 정답 풀었는데요. 어, 횟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. 몇 번을 풀었는지. 몇 번을 풀었는지. 몇 번 이상 풀어야 될까요? 다섯 번 이상 풀어야 됩니다. 주변을 보면 1, 2등급. 계속 1,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. 그러면 어, 쟤는 왜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쟤는 맨날 1등급이 나오고 나는 왜 3등급 이하가 나올까? 왜냐면 그 1, 2등급 나오는 그 주변의 친구들은 작년에 이 기출을 여러 번 돌린 거예요. 다섯 번 이상, 열 번 이상 돌린 거예요. 그 상태에 들어가야만 여기 1, 2등급이 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똑같이 기출을 너 기출 풀어봤냐? 이게 1, 2등급 학생 물어봤을 거 아니야. 친구니까. 어, 너 어떻게 1, 2등급이 나오니? 너 왜 이렇게 잘하니? 나 기출 풀었어. 근데 속으로 어, 나도 기출 풀었는데 쟤도 풀고 나도 풀었는데 왜 다를까? 횟수가 달랐던 거야. 진짜 횟수가 다른 거야. 정말 선생님 말 믿고 여름방학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.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출의 정답만, 기출 문제만 다섯 번 이상 돌리세요. 그것만 해도 돼. 정말. 여름방학 길지도 않잖아. 3, 4주밖에 안 되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 기출의 정답을 여러 번 돌리세요. 정말로. 그래서 기출 문제랑 이거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을 때 아, 그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풀었었지? 근데 문제를 보고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놓은 거잖아. 그래서 기출의 정답은 선생님이 한 문제, 한 문제 다 풀어놨잖아요. 한 문제 다 풀면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출제자의도는 이거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. 그거를 한 번, 두 번 자기가 풀었을 때는 자기가 절대 안 돼. 정말 다섯 번 이상은 풀어야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하는 거야. 그 출제자의 시각이 보이는 거야. 아,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. 이렇게 푸는 거지. 이런 의도로 낸 거지. 어, 그렇게 해서 함정도 막 보이고 딱 보자마자 아, 이 함정 이거 일부러 함정을 이렇게 낸 거구나. 그게 보이려면 정말 한 번 다섯 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. 똑같은 거를 다시 푸는 게 도움이 되나요? 무조건 돼요. 믿으세요. 무조건 돼요. 믿으세요. 자,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말 여러 번 풀어야 돼요. 다섯 번 이상 푼다. 다섯 번 이상 푼다. 알겠지? 어, 여름방학 동안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만 해도 돼요. 이거만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, 저도 NG 하고 싶은데요? 이거 먼저 하고 어? 욕심내지 말고 기출 문제를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푸세요. 정말 답이 외워질 때까지 푸세요. 정말 이 문제는 아, 이 문제 비슷하게 나오면 정말 풀이 과정까지 다 생각날 때까지 푸세요. 그래야 기본이 된 거예요. 그래야 18문제를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맞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맞아야 되잖아. 집에 와서 풀었는데 맞으면 뭐해? 시험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. 그걸 하려면 반복밖에 없어요. 근데 이 반복이 정말 좋은 거야. 그러니까 반복하세요. 여름방학 동안에 3등급이 안 나오고 있다. 아직 시간 많거든, 얘들아? 이제 7, 8, 9, 10, 10일 달수로 5개월 남았어. 달수로 5개월 남았다고. 그러니까 이 5개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야, 시간 별로 없어.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충분해. 할 수 있어. 라고 생각하시고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면 돼요. 일단 이거부터 해. 괜찮아. 그거하고 엔지해도 상관없어. 그거하고 엔지해도 돼. 그래서 기출의 정답을 여러 번 돌리세요.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돌림으로써 1, 2, 3페이지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. 여름방학 동안에 그거 하자. 3등급이 하면 그거부터 하세요. 오케이? 자, 그래서 이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1, 2등급 학생들 3등급 이하 학생들 여름방학의 목표를 잡고 이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올해는 조금 그래요. 지금 우리 수험생들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들 모두 다 혼란에 빠져있죠. 이게 도대체 수능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. 그죠? 킬러는 내지 마세요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수능 출시하시는 분들이 킬러 문항은 안 만드실 것 같아요. 만드지 말라고 있으니까. 그런데 출시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변별력을 가져야 돼요. 킬러 문항은 못 내는데 변별력은 가져야 돼요. 그리고 다른 데서 내면 안 돼요.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걸로만 내야 돼요. 되게 어려운 말이죠. 교수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. 저거를 저 요구를 다 만족하려면 출제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야 될까?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실까? 답은 교과서에요. 답은 교과서에요. 이제 막 극악무도한 킬러 문항은 안 만들 거 아니야. 그치? 기출 그동안의 기출 중에서 기출 중에서 어렵게 나왔던 것 조차도 난이도를 낮출 확률이 높아요. 그것도 킬러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의 난이도는 낮아질 거고 극악무도한 킬러는 안 나올 거고 근데 출제자들은 변별력은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교과 과정 외에 건 내면 안 된다고 했고 교과서를 볼 수밖에 없죠. 근데 그 교과서에서 그동안 안 나오던 아니면 킬러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왜 19번, 20번은 늘 배정돼 있고 18번도 어려운 문제 내고 이러잖아. 그래서 그 문제들의 배정이 돼 있어서 나올 수 없었던 교과서에 있는 개념 중에서 많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되게 지역적인 개념 문제들 있지 이런 걸로 변별력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진짜 우리는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교과서를 얘들아 보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교과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쉽게 잠들어요. 맞지 않니? 그래서 이 교과서를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우리 개념서죠. 그래서 등급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 여기 다 쏘는 건 등급에 관계없이 우리 개념의 정답 겨울 방학 때부터 한 거 있잖아. 이미 겨울에 봤을 거고 또 여러 번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올해는 정말 중요해요. 정말 중요할 것 같아.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 건데 올해는 진짜 더 중요할 것 같아. 킬러는 못 내고 킬러는 못 내고 어렵게 내면 안 된다고 하고 변별력은 가져야 되겠고 교과정 안에서 해야 되고 교과서밖에 없잖아요. 교과서 안에서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지역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정의 꼼꼼하게 보세요.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나보다 꼼꼼하게 한 사람이 없잖아. 그래서 나랑 선생님이 하면서 다 정리했잖아. 그거를 잊혀진 부분이 많이 있을 거야. 왜냐하면 모의고사 보면서 어? 이런 개념들은 정의나 이런 부분을 잘 물어보진 않잖아. 정의 특징 이런 것들 근데 분명히 그런데서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그동안 많이 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많이 틀릴 거예요. 그런 변별력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.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.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거를 여러 교과서를 모두 다 정리해놓은 게 우리 개념서잖아요. 그래서 진짜 올해는 개념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개념서 여러 번 보세요. 지금 여러 방학 때도 꼭 보시고 2학기 돼서도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선생님이 또 뭐 강의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잊지 말고 2학기가 돼도 2주에 한 번씩은 개념서를 보세요. 그리고 10월이 되잖아. 수능이 나가는 수능 전달이 10월이 되면 매주 한 번씩 보세요. 그리고 수능장 가서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느껴보세요. 그럴 것 같아요. 올해는.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 지역적인 부분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려면 뒤통수 안 맞으려면 개념서 여러 번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개념서 보면서 여름방학 때도 여름방학 때도 기본적인 거 욕을 한 거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 하고 그리고 개념서를 보면 아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잊혀져 있네. 근데 올해는 기출에는 없지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꼭 봤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. 자 고3 학생들 여름방학 이렇게 대비해서 자 학습법 세워 보시고요. 자 그 다음에 고2 학생들 자 고2 학생들은 아직은 수능은 아니니까 자 여름방학 동안에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뭐 해야 될 것 같으냐면 자 3,4 단원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들으세요. 다시 다시 들으세요. 다시 다시 들으세요. 다시 겨울 방학 때 한 번 쭉 듣고 잊혀졌을 거야.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들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잊혀진다. 누구나 잊혀져.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3,4 단원이 나갈 거 아니야. 그치? 그러면 우리 화학원의 3,4 단원에서 잊혀진 개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겨울 방학 때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듣잖아요. 또 한 번 들으면 그게 기억이 나요. 그리고 다 젖어요. 그래서 실력이 더 깊어진다. 탄탄해지고 왜 그 선배들 보면 고3 선배들 보면 왜 고인물 막 이런 거 있잖아. 고인물로 가고 있는 거야. 고이다가 썩어야 돼. 우리가 그래서 이거 꼭 다시 들으세요. 이거부터 하세요. 무조건 이거부터 문제부터 풀지 마세요. 문제부터 풀지 말고 여러 방학 동안에 3,4 단원 개념 들었 개념의 정답 다시 한 번 꼭 들으세요. 들으면서 교재를 봐도 좋고 강의를 다시 들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.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 자 그것도 그 부분이 더 생각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잊혀진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꼭 강의를 한 번 다시 들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기출문제들 보면 고2 학생들 내신에 나오는 이 기출문제들이 내신 문제들이 있잖아 고3 기추를 응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개념의 정답 먼저 개념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3 기출로 한 번 풀어보세요.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냥 고3 기추를 푸는 게 가장 좋은 가장 가까운 답일 거예요. 그래서 고3 기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그래서 고3들 봤던 그 기출의 정답 이런 거 있죠. 기출의 정답 같은 거 다시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것도 고3 교재로 나온 거지만 고2 학생들 풀어도 전혀 상관없어. 어차피 내년에 또 풀어야 되거든. 자 그 다음에 2학기 내신에서 최대 우리 고비 있죠. 최대 고비는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자 4단원에 나오는 누구나 다 모를 수도 있겠다. 자 4단원에 그런 게 있어. 4단원에 중화반응이라는 녀석이 있어요. 3년기 중화반응 이게 이제 2학기 내신 범위에서는 가장 어려운 범위일 거고 이게 4단원에 들어있는데 자 이 중화반응을 정복하고 싶다. 그거를 자 2학기 뭐 중간기말 2학기 중간일지 기말일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기말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여름방학 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일단 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 지나 봐서 알지. 정신없이 흘러가요.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요. 학교 생활 뭐 좀 하다 보면 뭐 중간고사래. 좀만 더 중간고사 끝났는데 그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대비한대. 막 이러잖아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신 기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안 해놓으면 2학기 가서 되게 다급해질 수 있어.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중화반응 하나만은 정리해놓고 가자. 중화반응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바로 테마특강이에요. 이거 고위 학생들 들어도 되나요? 물어보면 많이 물어보는데 들어도 돼요. 요게 선생님이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정리해놓은 거고요. 자 양적관계 중화반응 중에서 중화반응 파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어요. 너무너무 자세하게 해놔서 고위 학생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요 중화반응 대비해서 테마특강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요 정도 하고 그리고 2학기 대신 들어가도 될 거야. 그리고 나서 혹시 여력이 남는다면 여력이 그래도 남는다면 시간이 있다면 내신 대비 문제집도 선생님이 문제 되게 많이 실어놓은 교재를 준비해놨지. 자 그것도 있긴 한데 일단 중화반응은 테마특강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요게 여력이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하세요. 여력이 안 되면. 그래서 여력이 되는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 안 되면 테마특강까지만 했으면 좋겠다. 여름방학은 어차피 짧으니까. 2학기 때 우리의 최대 고비 최대 고비 중화반응을 여름방학 요 기간 동안 좀 정리를 하면 2학기 내신 들어갔을 때 좀 부담이 훨씬 적지 않을까. 어차피 그 3단원은 분자의 구조 파트인데 자 거기는 화학 결합하고 분자의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화원 전 범위에서 가장 쉬운 범위가 3단원이거든. 그래서 4단원에 나오는 중화반응을 미리 해놓으면 그 2학기 내신 범위에 대한 대비가 많이 될 거야. 그래서 고2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자 이 부분을 정리를 꼭 하자. 근데 개념 강의 근데 진짜 꼭 먼저 들어야 된다. 그거부터 하고 자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 선생님이 여름방학 동안에 어떻게 좀 학습법을 세워야 될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짧아요. 여름방학이 금방 갈 거예요. 3, 4주 진짜 짧은 학교는 2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계획을 잘 세워서 여름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또 강의에서 매일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화학에서 화자는 무슨 화자지? 불화자 아니라고 그랬죠. 우리 될 화자예요. 변할 화자예요. 이런 방학을 계획을 잘 세워서 알차게 잘 보내서 자기 실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정덕박 정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